이게 뭐냐고! 아, 아버지. 너 이제껏 여기서 이짓하고 다닌 거야? 공무원 학원은. 죄송합니다. 언제부터야. 언제부터냐고! 3년 됐어요. 너 이게 뭔지는 알고 하겠다는 거야, 어? 죄송합니다. 야, 저기 내가 낄 자리는 아닌데. 됐다. 넌 내일 당장 가서 그만두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. 아버지, 잠시만요. 이번에는 거짓말하기 싫어요. 죄송하지만 그냥 이번에는. 안 돼! 그냥 하고 싶어요. 지금은 물론 아직은 데뷔도 못했지만 그렇지만. 하고 싶은 일이라고? 왜? 3년 팠다며. 3년 팠는데 답 없으면 덮어. 딴 데 파. 거긴 아닌 거야. 아버지. 그렇게 해! 네, 너네 뭐냐? 아, 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 여기 왜 있는 거야? 저희 잠시 놀러 왔다가. 네, 저희 놀러 왔어요. 잠시. 그냥 뭐 상의할 것도 좀 있고. 니네 설마. 사장님. 아니, 아저씨. 그러니까. 아버님. 저는 저희 집에 잠시 있었어요. 네. 드릴이라고 같은 연습생인 친구예요. 인사해 드릴. 왜 나한테. 안녕하세요. 아, 아저씨. 저는. 어. 그러니까. 우승이도 잠시 갈 데가 없어져서. 죄송해요, 아버지. 그동안 속이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닌데. 저 연습생도 계속 할게요.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.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내일 다시 얘기하자. 그리고 니들도 내일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. 특히 너. 아버지. 넌 당장 때려치우고 김말 안 해. 아버지.